최준영 박사의 지구본연구소 시즌2 아버지의 이름으로 13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연구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튀니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보고 싶어요. 튀니지? 한 번은 가야겠죠 우리. 왠지 튀니지에서 배를 타고 스페인 남부로 넘어가서 안달루시아를 넘어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안달루시아가 어디죠? 안달루시아요? 저는 스페인 남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까지는 뭐 가고 싶어 안달은 났는데 안달은 났어요. 김프로님께서 미리 다 여러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냥 내지르는 건데. 진짜 내후년쯤에는 한 번 가시죠. 현지에서 방송을 한 번. 아니죠. 오마이크로 사장님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 사실은 아 이거 어제 있었던 일인데 국내 굴지의 모 여행사에서 나한테 이메일이 온 거야. 왔어요? 뭐라고? 신과 함께 제휴 여행 상품을 만들어보시지 않겠냐고. 최준영 박사 아닌 일인 거예요. 아 그럼 저희 넷이랑 우리 정치자들이랑 같이? 아니 정치자들 필요는 없지. 거기서 이제 그 투어의 모집은 그 여행사에서 하니까. 네네네. 좋은데? 어디로 가요? 그런데 3명을 오라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냥 최준영 박사님한테 하는 얘기인가? 좋다 말았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튀니지 두 번째 시간이 됐는데 과연 튀니지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있을지. 뭐 많이 숨어있을 것 같긴 해요. 위치나 뭘로 봐서도 굉장히 많이 좀 기대가 됩니다. 예. 튀니지는 뭐 지금 생각해보면 글쎄 그날에 뭐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역사가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의 동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삼국지보다도 더 재밌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능력과 시간 한계상 아마 더 재밌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거나 튀니지 역사는 서양 역사와 중동 역사를 아우르는 그런 역사로서 스펙타클하겠네. 스펙타클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동네의 역사는 이제 원래 그 한참 기원전 한 1100년? 네. 기원전 11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죠.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역사가 오래됐다라는 그런 지역인데 원래 이제 이 지역에 처음 찾아온 그러니까 이 지역은 원래 베르베르인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기원전 한 1100년쯤에 찾아온 사람들이 페니키아인들이에요. 페니키아? 네. 페니키아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지중해 동부 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던 그리스 계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철기공명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죠. 철기. 네. 뭐 상인들 그러니까 상업을 많이 하고. 그렇죠. 상업을 많이 했고. 페니키아 문자 있잖아요. 그렇죠. 페니키아 문자가 결국 변하고 변해서 지금 이제 알파벳으로 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맨날 괴롭히는 알파벳들의 원조이기도 합니다. 네. 페니키아. 그런데 이제 이 페니키아인들은 주로 이제 지금 시리아 리비아 이쪽에 이제 동부 쪽에 많이 살았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갑자기 중동 동쪽에서 이제 아시리아. 아시리아. 네. 네. 스포타미아 지역의 강국이었던. 아시리아 왈타고죠. 그렇죠. 거기야말로 진짜 철기. 철기문명이죠. 보면은. 네. 이 친구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보면은. 음. 그래서 쫓겨났구나. 네. 원래 페니키아인들이 이제 또 해안가에 이제 그 티레라는 조그만한 도시국가를 만들어 놓고 살고 있었는데 네. 도저히 안 되니까 일단은 이제 국가의 상당수를 몽땅 도망간 건 아니고 네. 이제 서쪽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지중해 서쪽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원래부터 그 지중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네. 어디쯤 가면은 사람 살기 괜찮은 데가 있다는 것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제 우티카라는 그 해안가에 튜니지 해안가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설이 하나 시작이 돼요. 이 페니키아인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이제 디도 여왕이라는 당시 이제 그 티레의 여왕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왕이었어요? 네. 여왕이었대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 동네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르베르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왕이 되게 예뻤던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 그냥 맞아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 행복했을 텐데 일단 이쁘니까 이쁘니까. 너 받아줄게. 그런데 딸린 식솔도 많네. 저 여왕만 딱 있으면 좋겠는데 싶어가지고 이제 꼼수를 냅니다. 상륙하는 건 허락해 주겠는데 필요한 땅은 얼마나 필요하지? 막 많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소가죽. 쇠가죽 한 장을 줍니다. 이 쇠가죽 한 장으로 네가 아 늘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늘려봐라? 그냥 쇠가죽 한 장만큼만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너만 있어라 이거죠. 이제 보면은. 한 평밖에 안 될 건데. 그렇죠. 여왕 혼자만 딱 있어라 이거죠. 이제 보면은. 그런데 이 여왕이 이제 지혜를 내서 지혜를 내서 아까 정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가느다란 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로 만들어서 큰 땅을 갖게 되죠. 그 땅이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게 되는 알고 있는 이름. 카르타고의 경계가 됩니다. 카르타고. 아니 말이야. 네. 카르타고가 거기군요? 네. 카르타고가 튀니지입니다. 로마와 맞짱을 뜨고 로마를 그로기 상태로 몰아놓고 로마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던 코끼리 부대. 코끼리. 한니발의 고향. 한니발의 조국이 나는 그거 옛날 어렸을 때 한니발 장군이 코끼리를 몰고 아프트삼맹이라고 했잖아. 그런 거 있잖아. 나는 그게 솔직히 소설이나 동화인 줄 알았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코끼리들이 얼어 죽지. 아. 그렇죠. 그렇죠. 코끼리 동산 걸려서. 그런데 실제로 거의 로마 앞까지 갔다는 거예요.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분단되기 전에 초창기에 여러 차례의 로마도 위기가 있었지만 제일 큰 위기는 카르타고가 던져준 위기였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보면은. 어쨌거나 카르타고 왕국이 이때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카르타고 왕궁이 있던 언덕 이름이 비르사 언덕이라고 하는데요. 비르사라는 말이 소가죽이란 말이래요. 아. 소가죽으로 만든 땅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은 정착을 하게 됐는데 계속 이제 원주민들이 와서 찝적대는 거죠. 너 나랑 결혼하자. 여왕한테? 그렇죠. 아무래도 저쪽은 많고 여기 머릿수가 적으니까.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해주자니 내가 여기 떠나온 도시에 남겨두고 왔던 남편이 걸리고. 아. 남편도 있구나. 네. 그렇다고 내가 이걸 거부하면 저 친구들이 몰려와서 다 죽여버릴 텐데 싶어가지고 결국은 자살을 해버려요. 자살을 해요? 네.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자고간 그렇게 해서 흥미가 떨어진 베르베르 왕은 딴 데로 가버리고 카르타고 사람들은 계속 남아가지고 도시를 키워나가게 됐다. 뭐 이런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슬프고도 전설이죠. 전설입니다. 보면 전설인데 사실은 이 지역이 오리지널 카르타고라기보다는 우리가 역사상으로 있는 카르타고보다는 조금 더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해안가에 있던 이 부티카라는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기원전 814년 참 오래됐죠. 보면은 이 시기에 남쪽으로 이동해서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요즘에 우리도 이제 신도시 건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당시 이제 그 샘족 언어로 보면은 이제 카르트 하르샤트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카르타고를? 카르트 하드샤트라고 불렀는데 이게 로마 사람들이 나중에 라틴으로 카르타고 카르타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카르타고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신도시 뭐 뉴타운 뭐 이런 의미예요. 보면은 새로 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거나 카르타고인들은 이제 원래 해양을 이제 누비고 다니던 페리키아인 후유 수선이다 보니까 해양도 해양 민족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주변에 이제 좋은 농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정착도 이제 해가지고 농업활동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차 이제 베르베르인들하고 이제 충돌도 좀 빚어지고요. 항상 유목민들하고 이 농경민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그렇겠죠. 네. 그래가지고 유목민들이 힘 있을 때는 농경지를 다 갈아엎어서 빨리 초원으로 만들어서 동물을 양이나 이런 걸 키우고 싶어 하는 거고. 풀맥해야죠. 네. 농경민족은 반대로 유목민들을 쫓아내가지고. 밭 갈아야지. 빨리 밭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이 당시에 이제 베르베르족들이 살던 지역이 점차 이제 정착민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베르베르인들도 일부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착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남쪽으로 사하라 사막 더 근처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카르타고인들이 이 사람들이 사는 베르베르인들이 사는 땅을 가르쳐가지고 그 누미디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누미디아. 누미디아라는 건 이제 유목민 양치기 땅이라는 뜻인데요. 누미디아인들은 이제 나중에 로마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제일 부족했던 게 해군 그다음에 기병이 두 가지였는데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기병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역사상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누미디아인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힘을 뭔가 골을 갖춰가고 카르타고인들도 골을 갖춰가다 보니까 계속 티격태격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와중에 이제 기원전 6세기에 이 바빌로니아 세력이 결국 그 이 카르타고의 원조쯤 되는 티레 저 지중에 동부에 있던 티레를 결국 함락을 시키고 이제 끝장을 내버립니다. 끝장을 냈다는 게 뭐 거기를 다. 그렇죠. 티레가 없어진 거죠. 멸절시키는 거죠. 티레가 없어진 거예요. 원래 이제 원조가 없어지면은 떨어져 나오는 애들도 같이 힘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미 이제 수백 년 동안 따로 떨어져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카르타고인들은 그때서부터 야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다. 자유롭게 이제 마음대로 해보자 라고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카르타고는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는 국가로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페니키아인들의 거점들이 이제 함락이 됐기 때문에 당시 어떻게 보면 뭐 형제들이고 친구들이지만 또 경쟁자이기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아프리카와 지금의 유럽 그다음에 지금 이제 레반트라고 하는 시리아 리비아 지역까지 아우르는 이 지역을 이제 무대로 해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원전 5세기 때 기록을 보면은 벌써 이 당시에 이제 뭐 프랑스도 탐험을 하고 프랑스 탐험한다는 게 되게 이상하죠. 보면은. 그런데 이 당시에는 프랑스는 아직까지도 그 숲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의 신대륙 느낌. 그렇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지은 이제 갈리아 원정기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끝없는 숲 속을 행군을 하느라 병사들은 겁에 질려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금 가보면 거기가 다 끝없는 도시들인데. 도시나 아니면 농지죠. 농지인데. 그 당시엔 다 그랬덥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기원전 5세기쯤 되니까 카르타고는 이제 지중해 강력한 세력국가로 등장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이제 원래 페리키아에서 믿던 바알신이 이때쯤 되면은 이제 바알 함몬이라는 아몬신으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아몬이면 이제 이집트 쪽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영향을 같이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땅에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되는 거죠. 바알 암혼. 그런데 이 암혼신은 화내는 신이에요. 항상 불같이 화를 내는. 분노조절 장애신. 분노조절 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를 어떻게 가라앉힐 것이냐가 이제 일이었는데. 여기서 참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아 또 사람을 바치는군요. 그렇죠. 유아공양 문화를 이제. 애들을? 네. 애들을.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무나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귀하신 분들 자제분들은 빼고. 자꾸 이제 그 없는 친구들. 고아들이니. 네. 뭐 하급 저기 하측민들 자식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유아공양으로 이제 바치면서 이제 뭐 신의 분노.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이 분노하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어쨌거나 뭐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네. 이게 이제 그 기원전 한 400년 정도부터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지중해라는 지역이 이제 원체 여러 도시국가들이 서로 교역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때가 한참 힘센 친구들이 그러면 여기 카르타고랑 그다음에 뭐 어디 로마 정도. 로마는 아직까지 이때 이제 게임이 안 되던 시기고. 아니고. 그리스 뭐 이런가요? 네.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힘세던. 네. 그래서 이 시칠리아 그 튜니지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시칠리아예요 보면은. 네. 엄청 가깝더라고요. 엄청 가까워요. 네. 그래서 그 시칠리아 섬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놓고 주도권을 다툼을 이제 한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더불어서 한 100년간 싸웁니다. 그러니까 맨날 100년 내내 싸웠다는 건 아니고 싸우다가 이 당시에는 이제 겨울철은 안 싸웠으니까요. 네. 어. 여름철에 좀 싸우다가 또 좀 슈전했다가 이래가지고 한 100년 가까이 이제 그 하르타고가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밖으로 뻗어 뻗어나가야 되는데. 자. 걸리는구나. 시칠리아에서는 지금 그리스 친구들하고 싸워야 되고. 후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베르베르인들이 계속 띕적거리고. 그러니까 전후방에 다 적을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제 보면은. 그런데 어쨌거나 이 상황에서 그 베르베르인들을 때려잡고 시칠리아에서도 상당 부분 자기 세력을 굳히는 선으로 가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카르타고는 기원전 한 300년을 전후해서는 이제 지중해. 패권을. 네. 패권을 가지는 대표적인 해양국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원전 300년에 이제 시칠리아 쪽에서 이제 일이 벌어져요. 시칠리아를 카르타고가 완벽하게 점령한 게 아니고 이 일부만 이제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 카르타고 시칠리아의 섬에 있던 시라쿠사라는 도시국. 시라쿠사 지금도 있어요. 보면은. 시라쿠사. 네. 아 시라큐스라고 우리가. 네. 시라큐스라고 지금 되죠. 시라큐스죠. 그 당시 이제 도시국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역공원합니다. 카르타고에. 네. 카르타고에. 아까 처음에 나왔던 우티카라는 그 지역에 상륙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그 지역을 점령해버립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성지 같은 곳을 점령을 해버리니까 이 카르타고는 멘붕이 오는 거죠. 우리가 맨날 딴 동네에 가서 싸웠는데. 아 번진 털리는구나. 번진이 털렸고 그것도 뭐 미국 따지면 자유의 여신상 뭐 이런 데 있는 이런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민족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점령을 당하니까. 그래서 왜 이런 꼴이 됐을까라고 하니까 결론은 똑같죠. 신이 화를 냈다. 그런데 왜 화를 냈냐. 우리가 그동안에 신을 속이기 위해서 가짜 공양을 했다. 누구나 평등하게 높은 귀족이든 누구든 순번대로 공양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발 저린 게 많았구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 불만들도 이제 있었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이제 귀족 자재 500명을 또 인신공양으로 이제 받다 받칩니다. 귀족 자재로. 네. 모르긴 모르더라도 아마 군인들 사이에서 그런 불만이 있었겠네요. 우리 평민들 자신들만 맨날 잡으라고. 그렇죠. 이 사단이 왜 났냐라고 했을 때 합리적인 나름대로 합리적인 해석인 거죠. 그동안에 이제 지들은 싹 빼놓고 우리 애들만 희생시킨 결과가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싸울 의욕도 잘 안 생기고. 그렇죠. 싸울 의욕도 안 생기고. 뭔가 평소에 찝찝하던 걸 하나씩 이제 슬토해내는 거죠. 원래 이제 전쟁이라는 게 항상 변화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내부적인 불만을 가라앉히고 갖고 있던 돈을 가지고 이제 후방을 맨날 괴롭히던 베르베르인들을 이제 돈으로 용병을 고용을 합니다. 우리 돈 줄게. 우리랑 같이 싸우죠. 그래가지고 이 베르베르 용병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시라큐스 친구들을 격퇴를 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전투가 이제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 번 이제 그리스의 영향을 이제 받게 돼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던 거죠. 네. 그래서 베르베르인들이 끌고 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뿐만 아니고 코끼리도 끌고 갔거든요. 보면은.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제 코끼리를 무기로 쓰는 걸 처음 본 거예요. 보면은. 아 진짜 무서울 거예요. 아마. 그렇죠. 평야에서 막 코끼리들이 막 지축을 울리며 달려오면. 어떻게 아프리카 코끼리가 좀 무섭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코끼리들을 본 그리스인들이 아마 좀 몇 마리를 데려갔는지. 그 노하우가 이제 전수가 됐는지.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죠. 코끼리. 그리부대에서. 어쨌거나 자관 이렇게 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카르타고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넘어가는데. 네. 이게 이제 여기서 딱 끝나서 태평성대가 되면 좋은데 다시 이제 또 좀 있으니까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카르타고가 시칠리아와의 분쟁에서 더 어쨌거나 상대방을 격퇴를 했으니까 힘이 세지고. 반면에 저 위에 별로 일 없던 로마도 힘을 점점 키워가지고 이 사이에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거의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탈리아의 로마는 육군국가. 그 다음에 카르타고는 이제 해군이 강한. 어떻게 이런 나라였으니까 둘이 서로 싸울 일이 없었던 거예요. 너는 육지에 나는 바다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군은 바다로 잘 나가지도 않았고요. 혹시나 바다로 나갈 일이 있으면 자기랑 연합관계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다른 도시국가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 배하고 선원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돈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땅에까지만 데려다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그렇죠. 땅만 하면은 이제 상륙만 하면 그때서부터는 로마의 중장기병들이 나서서 이제 격퇴를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또 한 번 시칠리아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붙게 되는 거죠. 로마와 카르타고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원전 세계대전 정도 되는. 큰 전투군요. 네. 큰 전투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그 이탈리아라는 그 반도에서 육지에서 세력을 키우던 이제 나름대로 큰 국가를 만들고 있던 로마.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이 해양 강국으로 손꼽히던 카르타고가 양대 세력이 점점 확대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시칠리아라는. 시칠리아는 사실 이탈리아 본토에서도 보면은 그 장화 코끝에 있잖아요. 보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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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키로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아 이거 떨어진 거군요. 네. 아 그러네. 네. 한 3키로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부터임 들었어요. 작은 지도로 보니까. 아직 아마 다리는 없을 겁니다. 보면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으면 벌써 났을 텐데. 자 혹은 이 당시에 이제 그 이 시칠리아 섬은 상당히 복잡한 여러 세력들이 막 엉키고 있었는데. 네. 이 시라쿠사라는 이 세력들이 아직까지 이제 남아있었는데 이탈리아 본토에서 넘어온 어떻게 보면 로마 시민권자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음. 이 친구들이 이제 이 시라쿠사한테 밀리다 보니까. 네. SOS를 칩니다. SOS를 어디다 치냐면 양쪽에 다 쳐요. 음? 양쪽? 로마에도 치고. 네. 카르타고에도 치고. 빨리 오는 사람 도와줘. 그렇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별로 싸울 의도가 없었는데. 그러면은 생각을 이 구원 요청을 받고 나니까 야 이 시칠리아라는 섬을 점령을 하게 되면 우리 확실한 세력권을 놓게 되면 카르타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바다를 넘어서 이제 더 큰 유럽이라는 대륙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반도를 벗어나서 바다로 이제 나갈 수 있는 더 넓은 데로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세력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얼결에 사실은 양대 강국이 부딪치면서 큰 전쟁이 벌어져요. 기원전 264년부터 241년까지니까 한 23년 동안 벌어진 이게 이제 1차 포에니 전쟁이죠. 아 포에니 전쟁. 네. 1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로마는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왜냐하면은 땅에서는 내가 왕이지만 바다에 나가면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카르타고 애들은 원체 배에 능숙하다 보니까 배에 회전해서 어떻게 이 친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상대방을 몰아놔도 계속 배 타고 뭐 보급하고 이러니까 게임이 안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해군으로 저놈들을 격퇴를 하겠다. 어떻게.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요. 우리 조조도 이제 보면은 적벽대전에서 오나라랑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수전에 약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연안계? 그렇죠. 연안계를 쓰는 거죠. 연안계가 사실은. 우리 인사이트 있는 분들은 다 그런 거 읽어봐. 연안계가 자주 등장하네. 그렇죠. 불러버리지. 그러니까요. 불로 났지만 사실 불만 안 났으면은 그 배 위에 널판지를 널어서 중국 스케일로 하다 보니까 말을 달릴 수 있을 정도였다 보니까 상당히 유리한 거였죠. 그런데 이제 로마인들도 비슷한 궁리를 합니다. 우리 군인이 저 배로만 건너갈 수만 있으면. 카르타고 배로만 건너갈 수 있으면 육박전에는 우리가 훨씬 강하니까 이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가지? 배에서 다리를 놔야 되는데 저놈들이 다리 놔주세요. 남전이 있을 리는 없고. 그래서 까마귀라는 걸 만듭니다. 까마귀. 까마귀? 큰 폴대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끝에는 이렇게 날카로운 못이 박혀있는. 그래서 돗대비 배 앞전에 이렇게 세워넣고 있다가 상대방 배가 가까이 오면은 이거를 이제 고리처럼 딱 걸어와서. 딱 내리는 거죠. 그럼 내리면 이게 쇠니까. 네. 상대방 배에 딱 박히면 빠지지도 않고 순간 이제 다리가 놓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로마의 자랑인 이제 중장 보병들이 이제 여기 방패를 들고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번 이겼어요. 보면은. 그래서 드디어 이제 로마가 해군도 이긴다 싶었는데. 그런데 카르타고는 이겨도 이제 자연과 이기는 싸움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르타고는 어? 뭔가 풍랑이 올 것 같아. 그럼 잽싸게 대피하고. 그걸 아니까. 아니까. 그 냄새를 맡는 거죠. 아 이거 날씨가 이상해. 그런데 로마 친구들은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어. 뭐 쟤네들이 왜 도망가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 풍랑이 막 닥쳐오니까 당황하는 거죠. 그런데 풍랑이 올 때는 무조건 큰 바다로 나가야 되거든요. 먼 바다로. 아. 왜냐하면 파도라는 게 이제 그 육지로 올수록. 더 세지는군요. 세지는 것도 있고 배를 해안가로 몰아붙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요즘처럼 뭐 내 동력이 있으면야 어떻게든 버티고 나간다지만 그렇지 않은 시절에는 결국은 해안에 걸려가지고 박살나고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당시 이제 로마군을 도와주던 그리스 친구들은 빨리 배를 끌고 이제 큰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로마 장군들은 겁이 나니까. 집으로 빨리 가자고. 돌아가자고. 이 땅에서 멀어지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거친 바다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바닷가로 몰려들다가 결국은 전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 만드는 데는 예나 지금이나 비싸요. 해군은 비싼 군대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그 기껏 돈을 모아가지고 공화정이니까 뭐 일방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도 없어가지고. 기껏 배를 만들어가지고 갔는데 그 배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뭐 어떻게. 이제 전쟁 그만하자. 뭐 이런 세력도 있긴 했지만. 야 여기서 물러서면은 우리가 우리 본투도 위험해 라는 이제 이런 다툼 끝에 이제 온 국민이 이제 쥐어짜는데 그게 단순히 쥐어짜다기보다는 이제 솔선수범이죠. 위에 귀족층들 뭐 이런 지도자층들도 돈 퍽퍽 내놓고 없는 사람들도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노를 젖는 사람들로 이제 복무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로마도 그전에는 싸워봐야 한 2, 3년 싸우면 대부분 이기고 끝났는데 이거는 20년 동안 이제 싸우니까 지친거죠. 근데 어쨌거나 로마가 좀 더 싸우자는 의지가 더 강했고 이겨야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고 더 확실한 육군이라는 무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해군은 싸우다 보면 늘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로마 해군이 이제 꽤 쓸만해져가지고. 그렇겠죠. 네. 이제 바다 위에서 이제 카르타고 군을 격퇴하는 일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제 이깁니다 보면은 로마가. 카르타고를. 네. 카르타고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패배죠. 전략적 패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 전쟁은 끝나고 나면 배상금을 또 막대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표는 괜찮은 거예요. 비즈니스 괜찮은 비즈니스에요 보면은. 네. 카르타고는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배상금을 물고 나니까 자기들이 썼던 용병 베르베르인들한테 줄 급여가 당연히 없겠죠. 보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왜 우리 시키고 돈 안 주냐. 임금 체납이다. 이제 투쟁을 선언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투쟁을 선언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카르타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이 졌는데 저놈들한테 줄 돈은 없는데. 저놈들이 이제 그 우리를 그러면은 결국은 지들도 돈 받으려고 우리가 힘이 빠졌다는 걸 알고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든 협상과 타협이 아니고 서로 이제 죽고 죽이는 또 용병 전쟁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241년에 기원전 241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이때부터 한 3년 동안 이제 카르타고와 베르베르인들 간에 이제 처절한 전쟁이 벌어져요. 왜냐면 이때는 지면 죽이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 당시 기록이 이제 남아있어요. 기록이 남아있는 당시 기록을 보면 카르타고인들은 베르베르인들을 잡으면은 이제 사지를 절단하고 화형을 해서 죽여버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또 베르베르인들은 잡힌 이제 카르타고인들을 또 코끼리에 던져가지고 코끼리 발에 또 깔려 죽도록도 하고. 이거는 그 전쟁에서 질 수도 있지가 아니고 지면 다 전멸이다라는 이제 그런 전쟁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용병이 이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인은 일단은 후방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상처를 말아주고 이제 복수를 꾀한다기보다는 이제 아 그냥 이렇게 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어차피 로마는 그래도 이제 육지가 강하고 우리는 바다에서 이렇게 넓은 곳을 차지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카르타고 내부에서 약간의 이제 다툼들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갈 길은 어디인가 농업인가 해양 뭐 이쪽인가 라고 하다가 일부 세력들이 농업을 하려고 그러면 베르베르인들하고 계속 싸워야 되니까. 딴 곳에 가서 땅을 찾겠소라고 해서 이제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 남부. 카르타고인들이 스페인까지 가요? 네. 스페인으로. 거기는 임자 없어요? 임자 없으니까. 뭐 원주민들이 좀 있겠지만 뭐 그 정도는 이제 격퇴할 충분한 이제 캐파가 되니까. 뭐 가자면 하긴 뭐 갈만한 거리긴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갔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1차 포예넷 전쟁 때 로마군을 아주 힘들게 했던 하밀카 바르카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장군의 아들이 그 이름도 유명한 한니발이죠. 아. 그래서. 드디어 나오는군요. 스페인산이구나 한니발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9살 때인가 이제 아버지가 너는 그 로마의 원수를 갖겠다고 맹세를 할 수 있겠느냐 신 앞에 묻습니다. 네. 어린 카르타고인 이제 한니발은 거기에 대해서 신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영구의 영구를 거듭합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를 이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이 스페인을 잘 경작을 해서 충분한 경제적 부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래야 이제 싸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편으로 어떻게 쳐들어갈 것인가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옛날 같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카르타고가 훨씬 해군이 셌기 때문에. 배타고 가서 상륙. 그냥 그 코앞에다가 상륙을 해서 가면 돼요. 올라가서 이길지 질지는 그 다음 문제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카르타고가 1차 포예넷 전쟁 이후로 해군역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바다로 간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참 스케일 큰 우리 한니발 장군께서는 지도를 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가 스페인인데. 스페인에서 조금 동쪽으로 가면 산맥을 넘어와야 돼. 피레네 산맥을 넘어와야 되는데. 피레네 산맥을 넘고 나면 프랑스가 나와. 뭐 산맥 하나 넘었는데 두 개도 못 넘겠어. 알프스라는 산맥이 되더라. 거기를 다시 넘어가면 저 원수. 이탈리아가 나온다. 로마인들의 고향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의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치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페인 남부를 15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에스파니아를 떠나서 그 중간에 프랑스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골족을 점령을 하고 자기들 휘하로 집어넣고 이 세력까지 몰아서 알프스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알프스 우리가 산맥은 아무도 못 넘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어느 산이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되게 신기해가지고요. 길이 있겠지. 길을 쓰고 올라가고 길을 쓰고 어떻게든 다른 데 있나 가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아마 아프리카를 빠져나와서 좁은 틈새로 빠져나와가지고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간 인간의 본성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산맥 산을 믿고 방어선을 구축하는 건 항상 뚫립니다. 쉽게 넘어와요. 이미 이 당시도 원주민들끼리는 다니는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한두 명이 다니는 게 아니고 수만 명이 그것도 코끼리까지 대동하고 넘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어쨌거나 거지꼴이 돼서라도 코끼리는 다 죽고 중간에 떨어지고 절벽에서 구르고 해가지고 세 마리만 남았다고는 하지만 그래요? 일단은 내려옵니다. 그 장면 예전에도 이야기해서 듣긴 했는데요. 결국은 싸워야 되잖아요. 내려와서. 상륙을 해도 싸워야 되고 알프스를 넘어와도 싸워야 되는데 일단은 좋은 컨디션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알프스 넘어온 게 무슨 보람이 있는 거죠? 이 당시는 상비군이 없었어요. 전쟁을 하려면 다 평소에 농업이나 이런 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휘관을 임명을 하고 군단을 편성해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넘어왔을 시기가 그거를 예상을 하고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겨울철에 넘어온 거죠. 막 봄으로 넘어가던 이 시기에 그러니까 카르타고인들이 저 뒤쪽에서 우리 북쪽에서 나타났다. 라는 소식을 들어도 이 로마에서 자 그럼 어떡하지? 상황이 얼마나 쳐들어온 거야. 파악을 하고 자 동원형을 내려야겠다. 그러면 이번에 장군은 누구를 임명해야 되나 이런 걸 결정하는데 몇 달씩 걸리는 거죠. 군대가 평소에는 없었어요? 평소에는 없습니다. 보면은. 왜냐하면은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해야 되는구나 그럼. 평소에 군대를 유지한다는 거는 그 군인들은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군인들을 먹여살릴 만큼 생산력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군인들을 먹여살린다는 거는 당시 생산력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국가들이라면 차라리 용병을 쓰고 우리는 군인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 돈으로. 컬. 네. 그 다음에 머릿수가 많은 국가들은 필요할 경우에 동원해서 쓰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당시에 꽤 큰 국가가 되다 보니까 동원 능력은 좋았지만 이걸 당장 동원하기에는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기세 등등하게 이렇게 해서 2차 포에닌 전쟁이 시작이 됐죠. 보면은. 그런데 이때 쳐들어온 반격에 나선 로마 군들을 이제 한리발 장군이 정말 전쟁 사이에 남을 대승을 몇 차례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수를 사이에 두고 안개를 잘 이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끌어들인 다음에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을 좌우익이 이제 상대방이 로마 군이 기병이 약하다는 걸 알고 기병을 통해서 뒤쪽을 포위한 다음에 말 그대로 섬멸을 해버리는 거죠. 약간 하객진 스타일 아닌가요? 하객진이죠. 하객진은 기본적으로 포위진이니까. 그런데 이제 서로가 딱 세력이 맑은 하늘에 딱 보는 게 아니고 기상을 다 읽은 거죠. 언제 안개가 끼고 그럼 쟤네들이 하루에 얼마만큼 이동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싸우면 쟤네들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우리가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데? 그런데 우리의 강점은 기병이니까 상대방 좌우쪽을 기병으로 공략을 하고 중간에서는 어떻게든 쟤네들이 이제 우리를 뚫고 나가지 못하도록 버티자. 고참병들을 가운데 세우고.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전술이지만 그걸 현실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렇게 해서 로마가 힘들여 편성한 2개 군단을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그냥 또 그러면 또 보내면 되지.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다 생산력을 책임지고 한 가종을 이끌고 있는 가장들이에요. 그러다가 로마의 기병들은 대부분 다 귀족들이었죠. 보면은. 이 당시에는 말이 안장이 없었어요. 말이 안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야생만을 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을 타지 않으면 말을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병이 한번 털리고 나면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병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한 명 만드는데 또 20년 걸리고. 또 20년 걸리는 거죠. 지금 파일럿이랑 비슷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병대나 옛날 기병대나 지금 파일럿 전투기 파일럿이나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이죠. 한 분 키우려면 기간 오래 걸리고 비용 비싸게 들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입장에서 보면 난리가 난 거죠. 정말 이제 한디발 쳐들어보면은 한디발이다 그러면은 우는 애가 울음을 그쳤다는 이 당시 이제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쟤네들한테 항복할 수는 없고. 싸우자. 그래서 로마가 몇 차례 다시 군단을 편성을 해서 싸웁니다. 로마 근처까지 왔었나요? 그렇죠. 근처까지도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죠. 몇 차례 싸움을 벌이지만 그때마다 야전에서는 로마군이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병력을 쏟아부어도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로마군이 전술을 바꿉니다. 우리는 절대 먼저 쳐들어올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지키기만 한다. 지키기만 하고 상대방이 쳐들어올 만한 지역에 미리 배치돼서 상대방을 이제 곤란하게 만들고 대신 상대방이 안정되게 식량을 얻지 못하도록 이제 초토화 전술을 이제 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피해가 있지만 저놈들은 어차피 뜨넥이 손님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으면 나가지 않겠냐라고 해서 전쟁을 이제 그런 식으로 치르는 거죠. 보면 지구전을 이제 벌이는 거죠. 지구전이라는 건 말이 좋지. 사실은 힘듭니다. 보면은. 그렇죠. 뚜렷한 성과도 없고 전투는 계속 벌어지니까 자잘한 전투들은.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희생자는. 한 방 화끈하게 싸워서 이기든 지든 하면 좋겠는데 참아라 참아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위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디발도 전술을 받고서 로마로 바로 쳐들어가기는 애매하니까 로마가 복속시켰지만 어떻게 보면 연방 같은 이제 로마의 친구들. 이탈리아 반도들을 휩쓸고 다닙니다. 노략질을 하는 거죠. 로마 아닌 지역. 그렇죠. 로마군이 없는 지역을 가면서 이제 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죠. 보면은. 저놈들을 이제 어떻게 뭐 하겠느냐. 뭐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지만. 어쨌거나 물량 합해는 장사 없다고. 이 한 디발도 계속 싸우다 보면 죽잖아요. 병사들이. 그럼 뭔가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바다는 여전히 로마 차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골을 해서 싸우고 현지 조달해서 싸우는 것 뿐이지. 이 병력이 제대로 이제 충족이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디발도의 세력도 점점 약해져 가지고 로마 반도 이탈리아 반도의 한 규퉁이를 이제 겨우 점령하고 그냥 이제 어떻게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말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생일 때 어떻게 최대 희생이고 위기 상황이었던 거죠. 로마 코앞에까지 막 쳐들어오고 한두 해 끝나는 게 아니고 기원전 219년에 시작했는데 202년까지 갔으니까 17년 동안 전쟁을 치른 거예요. 남의 나라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고 이탈리아 본토에서 전쟁을 치르는 거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싸우면 차라리 낫죠. 말 27년이지. 말 27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점점 이 그 한 디발도의 세력이 약해지는 점차적으로 상당히 약해졌다는 걸 파악한 이제 당시 로마의 젊은 장군 스키피오가 역습을 합니다. 스키피오. 네. 제가 쟤네들이 충분히 약해졌다는 걸 알았는데 쟤네들을 결국 쫓아내려면 우리가 결전을 치르는 것보다 쟤네 본진을 터는 게 낫다. 라고 해가지고 이 카르타고에 상륙을 합니다. 카르타고에? 네. 카르타고 군대는 여기 와 있는데? 그런데 이미 카르타고 이제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디바를 지원해 주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나가는 족족 다 나포당하고 격침당하고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포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카르타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십몇 년씩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냥 로마랑 사이좋게 잘 지낼 수도 있었는데 저 아버지랑 맹세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싸워야 되나 지금? 이런 이제 기조도 있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한 디바를 더 고립이 되는 거고. 뭘 얻으려는 전쟁이냐?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스키피오가 이제 카르타고에 상륙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되니까 카르타고가 이제 한 디바를한테 SOS를 찍죠. 컴백. 그렇죠. 돌아와라. 본토가 털리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튜니스 지금 이제 튜니지 수도인 튜니스 남쪽 한 160km 정도 남부지역인 이제 자마라는 평원에서 이제 정말 고대의 영웅들. 스키피오라는 로마의 젊은 영웅과 로마를 벌벌 떨게 했던 역전의 용사 한 디바리. 아 여기까지도 갔군요. 컴팩했어요? 네. 컴팩해서 이제. 어차피 본토를 지켜야 되니까. 아니 한 디바도 거기 로마 본토 한번 치지 그거. 그럴 세력은 이제 없었던 거죠. 서로 그래서 스와핑해서 살면 되는데. 그래서 건군 일척에. 네. 건군 일척에 싸움을 이제 벌입니다만. 한 디바이 졌구나. 한 디바이 졌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로마군은 그 사이에 17년 동안 물량전을 벌이고 끊임없이 전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투의 달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부족했던 기병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대들도 주변 연합국들을 통원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많이 끌고 오고. 물장 앞에는 못 다녀. 못 당해.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때 이제 카르타고군이 전멸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한 디바은 이제 몸을 겨우 피신해서 이제 그리스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 막판에도 살아 있었군요. 네.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끝난 겁니까? 이 전쟁? 2차 포에닌 전쟁은 이제 이렇게 끝나고. 1차가 한 디바 아저씨가 로마 근처까지 막 간 거고. 아니요. 1차는 시칠리아에서만 싸우다가 끝난 거고. 주로 이제 바다와 시칠리아 섬에서만 싸우다가 끝난 거고. 한 디바 태어나기 전에. 그렇죠. 아 2차가 한 디바 아저씨가. 2차 이제 포에닌 전쟁이 이제 그 한 디바이 이제 로마를 가서. 그러니까 이탈리아 본토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전투였던 거죠. 끝은 이 자기 카르타고 와서. 그렇죠. 크게 한번. 그렇습니다. 장군 스피킹 용과. 원래 우리가 이제 무슨 영화나 볼 때 보면 한쪽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가 상대방이 거의 그로기 상태에서 회심의 카운트 펀치를 날려서 다시 반격이 나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이게 사실 제일 재밌는 거잖아요. 이제 보면은. 요리왕 비룡. 뭐 각종 만화들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거죠. 2차 세계대전도 히틀러랑 스탈린이 동부전선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좋아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기세 등등에서 모스크파 코앞까지 밀어붙였다가. 불과 3년 후에 베를린 한복판에서 전투를 벌이고 결국은 상대방은 항복을 받아낸 어떤 그런 것처럼 이 전투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스키피아는 스키피오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포사 레기아라는 도랑을 이제 팝니다. 이제 이 카르타고를 완전히 힘을 다 빼놓겠다고 해서 너희 땅은 딱 여기까지야 라는 이제 그 도랑을 팝니다. 너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여기 옆에 있는 그 베르베르인들 누미비아인들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딱 도랑을 팝니다. 원래 로마는 이제 톱목의 민족이기 때문에 땅 파는 게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아 운하를 파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운하처럼 이제 꽤 깊은 도랑을 파서 지금도 남아있어요. 보면은. 어디 있어요 그게? 이게 지금 이제 문화유적이니까 유적처럼 남아있는데. 지금 자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튜니스 남쪽으로 한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어쨌거나 상대방을 전멸시키진 않고 이제 항복협정을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르타고는 막대한 배상금을 내놓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모든 영토를 칸디발의 그 성장 배경이었던 스페인 기타 등등 모든 해외 영토를 다 상실합니다. 그리고 교전권을 박탈당해요. 니들은 싸우지 마. 니들 전쟁하면 우리가 죽여버린다. 작전통제권이네 요즘. 그렇죠. 만약에 쳐들어오면요 누가. 그럼 우리한테 허락받고 싸워. 뭐 이런 식인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놈들을 다 끝장을 내버리고 싶은데. 굳이 더 끝장을 내려니 지금 와중에 더 한 번 저쪽도 이제 다 죽을 줄 알면 더 덤벼들 텐데. 네. 그걸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힘은 지금 아직 없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 정도로 하고 갑니다 보면. 그래서 로마는 이제 뒷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도망간 한니발을 찾아서 이제 긴급수별형을 내려서 결국은 찾아내죠. 찾아내요? 네. 그리스에서? 네. 찾아납니다. 뭘 또 찾아.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군들이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안 한니발은 이제 독약을 마시고. 자결을. 네. 자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참 한 영웅은 이제 쓰러져 가는 거죠. 어릴 때 애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원수를 갚으라는 등 뭐 그냥 다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어쨌거나 그 스키피오는 큰 이제 전공을 거뒀으니까. 영웅이 되겠네요. 이제 호칭이 붙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누스라는 아프리카누스 뭐 이런 이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호칭을 받게 되는 거죠. 원래 황제되는 사람들한테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 원래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큰 전투를 이기면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긴 지역의 명칭을 따서 이제 그 귀족들한테도 명칭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이름이 평생 뒤에 따라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나폴레옹 때도 뭐 이제 예나 전투라든지 아오슈테트라든지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그 호칭을 붙는 뭐 이제 원수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합격한 공을 세우면. 지명도 그럼 잘 선택해서 싸워야 되겠다. 잡지참 내 이름 되는 건데 그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포엔의 전쟁이 끝나고 로마는 이제 평화를 찾고 카르타고도 이제 어땠거나 이제 평화에 찼습니다. 그래서 잘 살면 좋은데. 네. 한 50년이 지난 이제 BC 한 149년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카르타고가 원래 이 지역이 지금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튜니지는 농사시키기 꽤 좋은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로 나가는 길이 이제 해군역이 없어졌으니까 못 나가니까 우리 농사를 열심히 짓자. 그래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그러고 이제 로마랑 싸워보니까 야 우리 수공업도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수공업 육성도 열심히 이제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꽤 회복이 돼서 먹고 살만하게 되는 지역이죠. 농사를 지으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두 가지가 있죠. 물하고 땅이죠. 네. 근데 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튜니지라는 지역의 땅은 위에는 지중해니까 갈 곳이 없고 또 옆쪽에는 또 애틀랜타 산맥으로 막혀 있으니까 갈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 남쪽으로 이제 사하라 사막 쪽으로 나가면서 초지를 이제 개관을 해야 되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베르베르족하고 또 부딪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베르베르랑? 네. 다툼이 벌어지는데 당연히 베르베르족은 로마한테 SOS를 칩니다. 어 이놈들이 교정권 행사하고 있어요. 어 허락 없이 싸우고 있어요. 항상 로마는 경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 소식에 들려오자마자 즉각 이제 교정권 제한 위반 니들은 약속을 어겼어 라고 해가지고 몇 개 군단을 상륙을 시켜가지고 카르타고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는 이제 그 오래된 아까 이제 뭐 기원전 5세기 뭐 6세기 이럴 때 만들어놓은 그 성 그 오래된 정말 어떻게 보면 카르타고의 영광을 상징하는 성에서 이제 농성전을 벌입니다. 한 3년 동안. 한 3년간. 왜냐하면 지면 우리는 다 전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도 이제 이렇게 성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평에서 싸우는 걸 선호하는. 왜냐하면 그건 금방 한 판 싸우고 끝나잖아요. 공성전은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이 3년 동안 이 공성전을 벌여가지고 로마가 카르타고를 이제 점령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점령을 하고 이 당시에 이제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학살을 합니다. 학살을 해요? 네. 뭐 유럽은 꽤 오랫동안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성문을 포위를 했는데 상대방이 문을 열면. 살려주고. 다 받아줍니다. 심지어 이제 그 군인들은 나는 저쪽에서 더 싸우겠소라고 하면 그냥 무기까지 들러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너 나가? 네. 너 나가. 좀 다른 성 가서 일단 만나자? 뭐 있든지 어쩌든지. 뭐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항복을 권유했는데 안 하고 이제 버티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학살과 약탈이 이제 뭐 짧으면은 하루. 뭐 길면은 뭐 끝날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어쨌거나. 룰이군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자고 한 70만 명이 이제 죽습니다. 에? 그렇게 많아요? 카르타고가 강국이었고. 카르타고 성이 대단한. 대단한 큰 곳이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 군인 숫자보다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그 주변에 카르타고 성 안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로마군을 피해서 다 성 안에 들어왔던 거죠. 보면은. 주민들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씨가 많은 거죠. 남자들은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애들은 이제 좀 그래도 좀 큰 애들은 노예로 팔고 여자들이랑. 그래서 로마는 얼마나 원수가 맺혔는지. 로마가 이런 짓을 한 거는 아마 여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건물을 다 허물어버립니다. 평평하게. 네. 정말 평탄화 작업을 만들어요. 제가 시리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탄화 작업을 만들고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소금을 잔뜩 뿌립니다. 그때부터 소금 뿌린다는 말이 우리 전통이 아니었구만. 그래서 당시 이제 마지막 카르타고 왕이었던 이제 하스드루발 왕은 막판에 살려주세요라고 빕니다. 그러하지. 그런데 그 꼴을 본 이 여왕은 절대 저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식들을 데리고 불구덩에 뛰어들어서 죽습니다. 어차피 그 왕도 죽어요. 이게 좀 독해. 아, 옛날 사람들이 독해 보면. 그래서 더 단인해. 어쨌거나 이 베르베르족은 이제 누미디아인들은 이제 수백 년, 천년 이상 골치 아프던 자기들을 괴롭히던 카르타고. 알턴이를 뺐네. 알턴이를 뺀 거죠. 그래서 희희락락하고 좋아했지만 그래서 로마는 카르타고는 자기 직칼령으로 둡니다. 직칼령으로. 보통 이제 로마는 해외를 점령하고 나면 그 지역에 누군가를 자기 편의한테 위탁 경영을 맡기는데 이때는 이제 직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카르타고 뭐 문명 같은 건 잘 안, 무슨 유적지 이런 건 별로 안 남아 있겠군요. 이때 거의 초토화됐기 때문에 완전히 정말 완전히 말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 그 로마의 처벌 중에 가장 큰 처벌 중에 하나가 기록말살 형이 있어요. 형 이름이 기록말살.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배반했다거나 뭔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으면 원래 로마는 기록을 또 잘하잖아요. 기록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양피지에다가 두루마개에다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지만 로마는 돌을 좋아하는 민족이니까 돌에다 다 새겨요. 글자로도 새기고 그림으로도 새기고 이런 걸 하는데 기록말살 형에 처해지면 국가 반역자로 돼가지고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그 모든 기록에서 지워 딜리트. 네. 딜리트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벽화들도 다 그 사람이 나온 것들은 다 삭제를 하고 우리 요즘에 통편집한다고 그러죠. 그게 뭐라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 이제 통편집하듯이 보면. 그럼 존됐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거네요. 네. 이름을 그만큼 명예를 그만큼 중요시한다는 말아라는 뜻이네. 그러니까 그걸 없앤다는 건 정말 이제 세상 말종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그 누미디아인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들끼리 잘 살면 좋은데 자기들끼리 티격태격도 합니다. 그 틈을 타가지고 호시탐탐 노리던 로마가 이제 그 베르베르인들의 왕을 납치를 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데려와서 죽여버리고 이 지역까지 카르타고와 통폐합을 하면서 이제 기원전 46년에 이제 카르타고 직할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역사 수 거의 천 년 가까이 지나오던 이제 카르타고인들과 이제 베르베르인들의 역사는 끝이 나는 거죠. 네.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르타고를 점령하면서부터 이 로마는 이 지중해에서는 누구도 우리를 상대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상대는 지금의 이란. 저 페르시아. 쟤네들은 아 쉽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때부터 이제 로마는 이 카르타고가 경영해놨던 프랑스. 그 다음에 스페인. 이런 지역들까지 자기 세력으로 이제 상대방이 이제 이미 개척을 해놨으니까 훨씬 쉬운 거죠. 가서 우리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로마 대제국이 이제 건설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는 그 로마 제국 하면 이렇게 지도가 스페인이랑 프랑스 쭉 이어지잖아요. 그게 그러면 카르타고 땅을 빼앗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카르타고가 이제 로마한테 뺏겨서 지중해에서 무역만 가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지역을 승민지를 개척을 하자. 라고 해서 스페인 프랑스 뭐 이런 데. 그렇죠. 프랑스는 그래도 그 전부터 마르세이유. 마르세이유. 네. 마르세이유 이런 데는 옛날서부터 그리신들이 살던 지역들이었거든요. 보면은. 거기는 이미 알려진 지역인데 비해서 스페인은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지역인데 여기를 이제 카르타고가 처음 가서 개척을 했던 거죠. 해놓고 로마는 그거 가져오고. 그렇죠. 로마는 SK그룹 같은 곳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인수합병으로 넓혀버린. 그렇죠. 본인들이 창업한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거나 로마는 상대방을 되게 이렇게 싸워서 한 판 이기면 시민권을 주고 자기들한테 이제 동화를 시키는 쪽으로 가던 사람인데 이 포에니 전쟁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카르타고가 전략적 요충제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 지역을 이제 황무지로 만들어 놓는 거를 이제 택했던 거죠. 이제 보면은. 자 그렇게 해서 로마는 카르타고를. 일단 포에니 전쟁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로마의 승리로 끝나고. 네. 그래서 근데 원체 땅이 좋으니까 우리도 이제 재개발하지 말라고 재건축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죠. 결국 카르타고 쪽 그쪽이요? 카르타고 그 지역이 원체 좋았던 지역이라는 거죠. 이제 한국 어디 가는 거 아니고. 뭔가 좋은데 저 지역 저렇게 썩히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재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이제 카이사르였죠. 카이사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지역을 좀 재건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암살을 당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2세기 이제 기원전이 아니고 기원후. 이제 서기 200년 100년 이제 이제 2세기 들어서 본격적인 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제 로마의 황제가 세프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출신이 이탈리아 출신이 아니고 지금의 리비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백인들 이런 황제들의 시대는 사실 의외로 짧아요. 주변에서 올라온. 주변에서 와서. 그러니까 흑수저로 태어나서 그 로마 군에서 실력을 쌓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힘으로 황제가 되는. 어떻게 보면은 참 능력주의다 생각도 되지만 그만큼 싸움도 많고 쿠데타도 많고. 그렇지. 이제 어떻게 보면 혼동의 시기가 된 거죠. 보면은. 그런데 어땠거나 이 시기가 되면서 아마 자기 고향 주변 지역을 키우려고 했던지. 카르타고는 이제 은퇴 군인들 주거지로 처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졸업장 받으면 아무 생각 없잖아요. 야 내가 이 비싼 돈 내고 등록금 내고 이 종이쪼가리 하나 받았어. 라고 하는데 로마 군인들은 이제 20년인가요? 복무를 하고 나면 동판을 받습니다. 동판? 네. 동으로 만든 구리판. 구리판? 왜요? 그러면 넌 제대자. 형실히 복무했음을 증명함. 그래서 땅 얼마를 줌. 전역증? 네. 전역증인데 그냥 우리처럼 헌병한테 보여주는 전역증이 아니고. 헌병한테 보여주는. 너 땅 얼마라고 주어진. 땅이 주어진 거예요. 은퇴자금으로. 군인연금이네. 그렇죠. 군인연금이죠. 그런데 그 땅으로 이제 이탈리아 본토에서는 줄 데가 없으니까. 이 지역을 이제 죽이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땅이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개척을 하는 거죠. 일부 지원도 해주죠. 기반시설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와서 보니까 역시 여기 농사 짓기 좋네 라는 걸 알게 되니까 당시 이제 있던 노예 상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야 우리 혼자 짓길엔 너무 힘들으니까 니들이 저기 좀 남쪽에 가서 노예들 좀 데려와.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노예들을 이제 쓰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농업을 이제 발달시키게 됩니다. 이때부터도 아프리카 노예들이 많았군요. 아프리카는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이제 노예가 공급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무슨 천벌을 받아서 맨 2000년 동안 노예야. 원래 이 당시는 다 노예였어요. 전쟁 끝나면 다 노예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로마랑 싸우던 여러 사람들. 심지어 이제 로마의 이제 그 로마 내전이라고 하죠. 한니발과 이제 펌페이오스가 싸우던 그 내전에서 진편은 다 노예됐어요. 성인 남자들은 죽고 나머지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노예로 이제 팔려나간 거죠. 원래 학교에서도 학기 초에 잠깐 소란스럽고 나면. 질서가 잡히고 나면. 질서 잡히고 나면 누가 빵 셔틀을 하는지 딱 정해지잖아.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카르타고는 2세기에 다시 로마인들의 도움으로 로마 3대 도시가 이제 됩니다. 보면은. 3대 도시면 1대는 로마고. 로마고. 2대는. 2대 도시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기 뭐야. 아프리플? 폼페이. 폼페이는 되게 촌동네였어요. 보면은. 그래? 네. 정확히 잘 모르겠고. 폼페이 최후의 날 보니까 상당히 보나하던데. 그거는 이제 영화상이었고요. 이탈리아 안에서. 나폴리 변두리에 있는 작은 동네였던 거죠. 항구도시. 폼페이는. 네. 폼페이는. 그랬겠지. 그럼 나폴리. 아마 나폴리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모르겠고. 그다음에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으니까 카르타고가 그 다음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와우. 그래서 이 당시 카르타고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했던 거는 이제 콜로세움의 검투사들. 네. 싸울 때 이제 검투사들끼도 싸우지만 한편으로는 호랑이도 싸우고 폼험도 등장하잖아요. 그 호랑이 폼험면 어디서 났겠어요. 다 아프리카에서 잡아왔어야 되잖아요. 카르타고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으니까. 이때 이제 그 야생동물들을 조달하는 또 창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니네가 가까우니까 니네가 잡아와. 그렇죠. 직할령이니까 보면. 거기 글라디에이터 보면. 글라디에이터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튜니지에 지금도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는 어디 가든 공연장을 세우고 그런 경기장을 세웠는데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넘버 쓰리쯤 됐다라는 거죠. 왜 세웠을 거라고 봐요. 전 치안하더라고. 가보고 다 원형 경기장 만들고. 로마는 이제 경제적 문제죠. 경제적 문제죠. 일자리 창출. 불만. 복지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마는 원래 공화정일 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땅을 자영농이었어요. 내 땅을 내 가족과 함께 일구고 거기서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국가의 부름을 받으면 쟁기를 내려놓고 칼을 들고 전선에 나가서 싸운다. 확장적 재정 정책의 경과물인가. 그렇죠. 그래서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즉 내 땅이 있다는 사람이고 내 땅이 있다는 건 전투에 나갈 장비를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방패, 투구. 그럼 그거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프로레테리아에요. 프로레테리아에요. 프로레테리아는 이제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투에도 못 나가요. 전투에도 못 나가니까 큰 전투가 벌어질 때만 나가가지고 이제 주로 경보병. 알보병이죠. 투구도 없고. 몸으로 때우는. 몸으로 때우는. 주로 상대방이 오면 활 쏘고 앞에서. 그다음에 이제 돌멩이 던지고. 밀고. 그러다가 이제 상대방이 가까이 오면 뒤로 먼저 도망가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던 게 프로레테리아였고. 그런데 이제 땅이라는 게 사실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땅이라는 게 이제 제한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이긴 장군들한테는 뭔가 보상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땅들을 이제 새로 생긴 땅들은 점점 이 장군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장이 죽고 나면 아녀자들만 남았는데 자식하고 이 땅을 경작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땅을 이제 주변에 있는 세력가한테 넘기는 거죠. 팔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식솔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토지 경영이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에서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이제 노예가. 노예는 아니지만. 로마의 시민이니까. 노예는 아니지만 내 생산력이 없는 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늘어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실업자들한테 이제 불만이 쌓이죠. 일단은 배고프고. 그럼 이 사람들을 이제 사회의 폭동 세력으로 변하지 않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빵이 필요하죠. 일 안 하는 사람들한테 빵을 줘야 되니까. 이때서부터 이제 이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한 북아프리카 지역이 이제 로마의 빵 공장이 됩니다. 그 막대한 밀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매일 이제 로마로 실어 보내는 거죠. 그럼 로마에서는 빵을 구워서 이제 곳곳에 있는 빵 공장에서 구워가지고 줄 서면 이제 나눠주는 거죠. 기본 소득이 아니고 기본 식량이죠. 기본 빵. 사람은 이제 빵만 가지고 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버터도 있어야 되나요.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 동일본 대지진 크게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제일 반가워하던 게 당장 처음에 위길 벗어나고 느꼈던 게 이 게임기. 그래요? 네. 닌텐도. 닌텐도도 있지만 당시 삼성도 이제 원조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이제 하는데 그 게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화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걸 잃고 자고 죽지는 않겠다는 안도감이 두니까 하루하루 일상이 너무 무료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손에 쥐어진 이 게임기라는 것들은 이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주로 연극 영화 영화는 없으니까 주로 연극이죠. 그런데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제 그런 건 약간 좀 고상한 이런 거였으니까 사람들한테 더 자극적으로 뭔가 인기를 끌 수 있는 것들은 피가 튀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덕투기죠. EFC. 네. 그게 이제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네. 그런데 뭐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막 사람 죽이고 그러진 않았다네. 그냥 이렇게 공연 비슷하게 해서 죽이는 퍼포먼스. 리얼한 공연 이런 정도였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는데 뭐 어쨌거나 빵과 서커스라는 그 유명한 말은 이때 로마 때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뭔가 이제 불만이 많아지면 갑자기 이제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석 달간 페스티벌 기간을 설정하고 계속 빵 주고 계속 빵 주고 뭐 계속 뭐 매일 뭐 오늘은 호랑이 내일은 사자 뭐 그다음은 치타 뭐 오늘은 사람끼리 이벤트를 만드는 거죠. 이제 보면 오늘은 난쟁이 행렬 뭐 오늘은 또 외부에서 잡아온 누구. 아니 나는 UFC 내 팬이잖아. 아 그래요? 어 나 UFC 굉장히 좋아하는데. UFC 안 좋아해? 아니 저는 예전에 K1은 좀 좋아했었는데. 아유 K1하고 UFC는. 입식 타격기보다는 또 K1하고 UFC는 전혀 다른데요. 아 UFC는 너무 좀 자유나들하네. 완전 다른 세상인데. 롤이 달라요 그게? 완전 다르죠. 입식이랑 뭐 아무렇게나 하는 거랑 다르죠. 아 UFC가 아무렇게나 하는 거야? 그렇죠. 가구 잡아도 되는 거야? 그렇죠. 자파트레이에서 파운딩 시키는. 그래서 주로 이제. 개싸움 개싸움. 브라질 브라질. 아 개싸움 아니라니까. 근데 UFC를 볼 때마다 있잖아. 원영 경기장이 생각이 나. 그렇죠. 그래서 옥타곤이잖아요 거기. 거기도 옥타곤이잖아. 옥타곤이잖아. 근데 거기 진짜 올라가서 거기 뭐 네로 황제만 없을 뿐이지. 거기도 보니까 VIP석에 보면 딱 힘 좀 깨놨어 쓴다는 게 있어요. 딱 게임 끝나면 그 UFC 회장이 있어. 항상 이게 노타이에 무슨 회장인지. 걔가 올라와. 그러니까 걔가 노예상인 그거야. 주선자. 사람들이 돈 걸고. 그냥 그거 볼 때마다 야 이게 고대 로마에서 그거다. 저 글라디에이터들이잖아. 진짜 완전 무기만 안 들었을 뿐이지.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카르타곤 은 원수 이제 로마의 수도가 되는 거죠. 여기 아프리카 이제 거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이제 로마 유적이 많아요. 이러면 무슨 아프리카에 로마 유적이라는데. 이 튜니지가 그 아프리카의 대표적이기 때문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은 난데없이 아프리카에서 로마 유적 투어를 해야 되는. 원형 경기장 보고. 이제 사원 보고. 느낌이 상당히 색다른 거죠. 이제 보면은. 옛날에 무슨 뭐 회전도 했었다면서요. 그렇죠. 뭐 근데 그 콜로세움에서 회전했다는 이야기는. 뻥인가? 썰이 좀 이제 있어요. 그게 방수가 제대로 됐겠냐. 하긴 좀. 물 있다고 치고. 물 있다고 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 앞에 가봤어요. 콜로세움 들어가 봤어요? 저는 못 가봤어요. 나랑 두 번 들어가 봤거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안 셀 수 있었을까요? 로마 기술이라면은 충분히 안 셀 수 있었죠. 뭐 그렇다고 뭐. 방수는 쉽지 않아. 그렇다고 뭐 엄선같이 막 큰 거 막 띄우고 했겠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나로배보다 좀 큰 거. 미니어처로 이제 옛날에 이렇게 싸웠다더라. 정도는 아마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콜로세움은. 오이징 구명정 이런 거. 콜로세움은 지금도 그 우리는 뭐 큰 대형 경기장 지을 때 공연장 지을 때. 모델이 콜로세움이잖아요. 콜로세움의 장점 중에 하나가 거기가 5만 명 수용인가요? 옛날에 진 게? 네. 5만 명 수용인데. 올림픽 규격이라니까. 5만 명이 몇 분 안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올림픽 규격이다. 문 같은 거. 문이 다양하게 있고. 문이 쫙 주변에 있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들어왔다가. 잠실 경기장이 그렇잖아요. 다 그 개념 컨셉을 통해서 이제 지금도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어쨌거나 참 로마는 이 힘든 시절을 보낸 다음에 카르타고를 이제 자기의 식민지로 삼아서 번영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당시 지금의 모로코에서 리비아에 이르는 지역에 한 600개 도시가 생겼답니다. 로마 시절에 보면. 600개? 네. 지금 트위니지 안에만 한 200개.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읍내 정도 되는. 이런 것도 많지만. 다운타운? 어쨌거나 뭐 그 당시에는 기후가 지금보다는 더 온화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도 잘 되고. 평화롭고.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성 기후니까. 어렵지 않게 이주할 수 있고. 뭐 스페인이나 이런 것보다 덜 뜨겁고. 뭐 그런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카르타고에서 멀어질수록 동네가 촌동네가 된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보면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카르타고 여기는 참 살만한데. 서울 사람들이 뭐 해운대 가서 아 여긴 좀 있을만하네.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할까요 보면은. 잘난 척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평화를 누리던 이제 로마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달이 이제 찼던 달도 이그러진다고. 점점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로마가 이제 힘이 빠지면 이제 로마 본토는 로마 근처는 지키지만 그 주변 지역은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5세기쯤 되니까 이제 한 439년 이때쯤 되니까 5세기를 전후해서 로마에 이제 무지막지한 외부 야만족들이 나타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반달족. 반달족이 친구들은 이름이 우리도 지금 막 때려부수고 하는 친구들을. 반달리즘. 반달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이 친구들 이름을 딴 거예요 보면은. 네네네. 일단 부시고 보는 애들. 일단 부시고 보는 거죠 보면은. 잔인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걸 어디다 쓰는지 이게 귀한지 소중한지를 알아야 뭘 판단을 하는 건데. 무식해서 용감한 거예요. 무식해서 용감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 손에 걸리면 남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자랑하던 게 상수도 하수도인데. 다 부셔요? 다 부시는 거죠. 다 부시고 나니까 상하수도가 없으니까 도시가 이제 금방 오염이 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한 번 지나고 나면 1차 타격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병이 돌아요. 위생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금방 폐허가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한 5세기쯤 되니까 카르타고 주변 지역에 있던 원주민들이나 다른 세력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카르타고를 지배하고 있던 총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마 우리 본토에다가 이야기해봐야 별로 도움을 안 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국리를 하다가 부인이랑 상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부인을 딱 보니까 부인이 이제 반달족이었대요. 아 벌써 부인 반달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쳐들어온 지 꽤 돼서 여기까지 넘어왔던 거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아 맞다 반달족 친구를 끌어들여가지고 저 친구들을 퇴치하고 우리가 돈을 좀 주던지 뭔가를 좀 써먹으면 되겠다. 철함들이 있었겠지. 전투력은 짱이지. 철함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스페인에 있던 겐셰리크라고 하는 반달족 장군을 초청을 합니다. 초빙을 합니다. 좀 도와주시면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8천명을 데리고 상륙을 하는데 이 본성이 어디 안 가는지. 우린 부시는 것밖에 몰라요. 상대를 찾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 카르타고를 부십니다. 일단 부시고 보니까. 네. 카르타고를 이제 파괴를 하고 사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야. 카르타고가. 불렀는데? 네? 불렀는데. 불렀는데. 부르니까 뭐 우리가 뭘 싸워. 그냥 여기서 얘네들 갖고 있는 걸 뺏는 게 제일 빠르겠다. 리모컨이 안 되는 애들구나. 그렇죠. 매운 거 일단 빼고.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 판단을 잘못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뭐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로마군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반달족에 의해서 초토화가 됩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100년 동안 이제 이 지역이 아무 지배 세력이 없는. 이제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런 일을 벌어지지. 이런 데는 건달족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반달족이 와서. 이 당시가 이제 로마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진정한 정말 암흑식이라는 거죠. 평화롭던 로마 제국은 이제 붕괴됐는데 야만족들이 쳐들어와서 북에서 계속 내려와서 약탈하고 가고. 뭐.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에 끝나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제 끝나지가 않고 오는 순간 눌러앉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일이 이제 커지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야만족들을 이제 쳐들어왔을 때 로마군이 격퇴를 하지만. 격퇴를 하면서도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군도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로마가 힘이 셀 때는 지금 라인강변에다가. 이제 로마의 소모는 이제 그 라인강을 건너서. 네. 지금의 그 노나우강 선까지 방어선을 올리는 게 사실 소원이었어요. 그쯤 되면 우리도 안심하고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러려면 게르만족들을 다 밀어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힘이 좋을 때는 이 게르만족이 라인강변에 따라서 쭉 기지를 배치를 합니다. 네. 그 앞에다가는 이제 포스트를 세우고 이제 gp를 세우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바로 후방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그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경제력이 없어지니까. 로마군이 이제 머리를 쓰는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게 뭐냐면은. 후방으로 이제 가는 거죠. 기지를 여러 개 분산시켜 놓으면은 유지관리도 힘들고. 네. 이거 어려워지니까 뒤에다 모아서 큰 기지를 만듭니다. 큰 기지를 만들어서 저쪽이 쳐들어오면 맞서 싸우는 거죠. 그럼 뭔가 되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그러면 이 기지에서 저쪽으로 나가서 상대방을 맞서 싸울 때까지는 그 안에 있던 로마 영토는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격퇴를 했지만 그만큼 우리가 내주는 게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계속 싸우면서 이제 로마는 점점 쇄약해지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로마의 동쪽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지역은 이제 번영을 이제 구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저 지역은 물자와 교류도 편해. 주변 산물도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유럽 지역 소유럽 지역이 대표적인 부국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소유럽 지역은 빈곤 국가였어요. 빈곤 국가. 먹을 게 없는. 그러니까 저 지역을 내 총독으로 부임해 주. 너 소유럽 쪽으로 가 그러면 아 나 또 험지로 가네. 먹을 건 먹을 건. 교고지 수당도 안 주고 그냥 가네. 좌천 좌천. 그렇죠. 좌천이죠. 대신 이제 지금의 터키나 이런 쪽으로 가면 드디어 이제 내 인생에 한몫 챙길 기회가 오는 거죠. 버블 세븐이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로마가 이런 위기 너무 큰 영토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 영토를 한 사람이 다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로마 소로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인적 분할. 네. 인적 분할이. 뭐 물적 분할도 했죠. 땅도 나눠서 이제 관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처음에 둘이었다가 나중에는 황제가 내둬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전선이 넓어지니까 전선별로 커버해야 될 사령관이 그냥 그 지역 황제도 해라. 그런 이제 막장 상태까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세기 그러니까 553년쯤 되니까 이제 동로마가 이제 지금 이탈리아 반도는 뭐 암흑 시절이 됐지만 동로마는 이제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제 당시 이제 유스티아노스 황제가 이 옛날에 로마 고토를 회복한다. 네. 라는 이제 컨셉을 캐치프레즈를 내려버리고 이제 이 지역을 다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까지 계속 분탕질을 치고 있던 이제 겔리메르 왕. 그러니까 이제 아까 왔던 켄셰리크라고 하는 그 장군의 손자였는데 이 사람을 쫓아내고 이제 이 카르타고를 다시 좀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왔지만 뭐 일부 조금 이제 복구에는 성공을 했지만 이제 한계가 명확한 거죠. 너무 때려부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또 동로마가 또 옛날 로마 전성시대처럼 그 정도 파원은 아니었다 보니까 이 지역을 이제 어떻게든 조금 회복은 했는데 그냥 포스트 몇 개 정도 가지고 뭔가 이제 교역의 창구로는 활용을 하겠지만 어떤 세력을 갖출 만한 그런 지역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이제 한 7세기부터 드디어 이제 새로운 형님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새로운 형님들의 이야기가 바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르타고 이야기만 하다 보니 한 시간이 다 갔는데 한 시간이 다 갔는데 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튀니지 이야기가 참 이게 되게 많아요 할 일이. 지금 이제 5세기 6세기잖아요. 튀니지 가보면 정말 볼 거 맞겠네요. 그래서 튀니지를 가보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로마 유적도 이제 반달족 아니 저기 그 페니키아 유적도 잘 찾아보면 이제 발굴해가지고 박물관에 가보면 페니키아 유적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로마시대 유적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 지역이 또 이슬람 문명의 또 이 중심지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슬람 문명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유럽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3대 문명이 다 모여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짧고 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90년대 그런 여행들 많이 가셨습니까. 5박 7일 유럽 5개국. 그래서 런던에 가면 이제 2층 버스를 타고 이제 가면은 아 저기가 빅벤이고요. 어 저기 저기가 이제 뭐가 있고요. 자 프랑스로 가시겠습니다. 예 프랑스에 가시면 이제 지하철 그 그 예토선이죠. 그거 타고 가면서 이렇게 쭉 보면 저기 뭐가 있고요. 저기 뭐 있고요. 저 언덕이 바로 목마르 뜨고요. 예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다시 이동 뭐 이런 했던 패키지들도 가봤어? 안 가봤어요 저는. 나도 패키지 남마빵도 안 가봤는데 90년대 그런 여행들 정말 많아서 이탈리아 가서 저 피사회사 사업 한번 찍고 그래서 친구들도 주로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적은 돈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나라를 다녀오는 게 뭐 경쟁처럼 이렇게 됐었죠. 일단 찍고 오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맨날 잠은 이제 기차에서 이제 자고 젊으니까 이제 했겠죠. 그러면은. 아마 지금 20대에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튀니지는 그렇게 해서 이 유럽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모든 문명들이 한 번씩은 거쳐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이슬람 이야기와 네. 그 다음에 프랑스 이야기 그 다음에 최근까지 내려오는 이야기를 또 짧게 또 해야겠습니다. 자 튀니지. 튀니지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 거의 뭐 서양 유럽사 쪽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쟁사 포함. 포에니 전쟁이나 이런 거를 이제 잘 읽어보시면 삼국시보다 사실 더 재밌어요. 정말 처절하고 힘 대 힘으로 붙는다.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기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발언을 했고 뭐 어떻게 싸웠고 강철은 뭐 시련을 겪으면 단련된다. 뭐 이런 이제 캐캐북은 말이 있지만 로마를 보면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 국가도 사람과 마찬가지면 국가도 어떤 위기 상황을 분명히 잘 나갈 때 한 번 겪습니다. 보면은.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내부에서 극복하느냐가 그 사회의 그 국가를 또 좌우하는 것 같고 한 번 극복하고 나면 더 잘 또 변화된 모습으로 또 새롭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극복 못하면 이제 꼬꾸라지기도 하고 아 갑자기 이탈리 도망가고 싶네. 스페인 계단인가 그 있잖아. 스페인 계단? 아이스크림. 스페인 계단에서는 지금 이제 못 앉습니다. 못 앉아요? 네. 로마의 휴일 나오는 게 그게 스페인 계단이야. 왜 왜 못 앉아요? 공사.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트래비 분수 지금 여러 제한 조치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안 가봤어 몰라. 트래비 분수에서 트래비 옛날처럼 여유 있게 오버투어리즘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서로 지금 이제 지방 방송들이 막 생겨나는 거 보니까 다행정이 있는 방송이죠.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오늘 튀니지 두 번째 시간 한 번 가져봤고요. 거의 유럽인 아프리카네요. 다음 시간에 튀니지 세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